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, 빨리 이거라 봅시다 정보가 다 지나가면 다 올릴 테니까 좀 바닷가 서창회 가면 다 있어요 그 뭐 쪽으로 형 뭐 보실래? 알아서 보면 돼, 하나 둘 그 뭐 쪽으로 그 뭐 쪽으로 그 뭐 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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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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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은 저 사장님은 손문표를 보세요 방사장님 옆에 미안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상상 앞장 서실 분인데 원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으면 한 8명 안그러면 5명만다고 올라간 건데 총무님하고 주회장이 끼면서 이렇게 팔이 커져버렸어 내가 사실은 아까 우리 저 갈때 국민여가 캠핑장에 있었어요 국민여가 캠핑장에 있었어 거기가 한 6명 들어가는 방이 아니 아니 요로비는 받으셔야 돼요 고고비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다 마무리해서 귀찮은 많이 하다며 거기서 포함대까지 참 네분이 차를 갖고 오셨는데 네분이서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또 훈련도 와가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면 설탕은 못 받아 그렇게 할게 전화하소 첩병하여 첩병하고 체를 받고 이것도 못 가져가니까 가져갈 수 있는게 못 가져가 못 가져가 이렇게 그거는 이게 또 그렇게 진짜 그런 그 그 그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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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